읽으신 것만으로도 이해가 되고 은혜를 다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셔도 되겠습니까? 가시고 싶은 마음이 막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읽어서 벌써 배가 고프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들 그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김건모라는 가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건모라는 가수가 유행시킨 노래가 많은데 그 중에 제목 하나가 핑계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막 부르면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 내게 그런 핑계 대지마. 입장 받고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이 노래 말 속에 입장 받고 생각을 해봐. 이런 가사가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핑계를 댈 때 자기 입장에서만 상대방에게 자꾸 말을 하게 되면 그게 핑계 아닌 핑계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요구한 것이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핑계가 될 때가 있는데 그걸 가사로 이 사람이 썼습니다. 핑계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한국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연이 내세우는 구실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어떤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정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정당하지 않은 그 일을 정당하게끔 말을 바꾸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핑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전에 제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사역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대학생들을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대학생들 중에서 선교단체에 나오고 기도하고 이런 학생들이 놀아도 시원찮은데 지금은 공부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때 학생들은 진짜 놀기 위해서 대학을 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중에는 굉장히 공부 열심히 했었던 분도 계신데 그분들은 저하고 과가 다르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놀아도 시원찮은 그 시간에 그 대학생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수양회 가고 말씀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면서 정말 놀랬던 게 저렇게 놀아도 바쁜 시간에 저렇게 기도하고 심지어 수양회 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해서 그 아르바이트 비용 집어넣어서 수양회 저 멀리까지 가서 일주일씩 수양회 하고 성교 가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요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는가 거기에 놀란 게 아니라 저렇게 기도하고 연구하고 수양회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할 수 있는가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뭔가 기도할 때 눈물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찬양할 때는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막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찬양할 때는 날개 달고 하늘로 천국으로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막 찬양을 하고 말씀 연구를 할 때는 무슨 학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 연구를 해요.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데 왜 안 변하라는 거죠. 안 변합니다. 사람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좀 지식은 늘었다 할지라도 하는 말 비슷하고요. 그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게 별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왜 저렇게 변하지 않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신 것을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다. 사울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에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후회하시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무엇을 후회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11절에 나오죠 정확하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이 돌이켰다는 겁니다. 돌아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이켜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 따르지 않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사울왕뿐이었겠습니까? 그 성경 전체의 창세기 때부터 그 사울왕이 사울왕 이때까지만 사무열상 이때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 번째 아담하와 첫 번째 불순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노아는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하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노아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실패들을 하나님 아실 텐데 새삼스럽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6장 6절의 말씀에 내가 세상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였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사람을 만든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 후회하심이라는 그 말이 지금 오늘 사울왕을 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했던 그 후회를 또 이 사울왕에 대해서 하는 이유를 좀 되짚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얼마나 기대가 많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 이제 혼자 내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내가 나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냥 동물이 아닌 인간을 따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할 것을 기대하시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하는 짓마다 다 범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은 동물들이야 불순종하고 말고 자시고 할 게 있습니까? 그 동물의 지능의 수준이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까? 침팬치 똑똑하다고요? 그 똑똑한 침팬치가 아무리 지능이 높으면 10살 어린아이만큼도 그 지능이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 침팬치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고등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기대하셨는데 그 고등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동물도 범죄하지 않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면서 동물도 거역하지 않는 그 거역을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으심을 후회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단어를 지금 사울왕에게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그 기대가 마치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기대에 버금가는 어떤 기대가 왕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시대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꼭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웠습니다 또 뭡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꼭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으로 세웠습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이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존재가 왕이었거든요 그 첫 왕이 바로 사울왕이었는데 이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지금 후회하신다는 겁니다 왜 후회하시는가 사울왕이 지금 들었던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이 되었죠 이 사무엘상 10장에 가보면 사울이 처음으로 사울왕으로 등극을 할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첫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 되었고 그가 왕으로서 해나가는 그 초창기에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들으면서 그가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오늘 이 15장 말씀해 보니까 사울왕이 듣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왕이 듣기 시작한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가보면 24절에 가보면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해야 되는 사울이 이제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소리를 듣지 않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사울왕은 점점 자기의 자리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상시에 어떤 소리를 귀에 제일 많이 들으십니까 사람들과의 대화 우리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 많이 들으시죠 또 차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 자동차 소리 많이 들으시죠 TV 보시는 분들 TV에서 나오는 뉴스 그리고 드라마 영화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실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찬송 소리 아예 찬송가 틀어놓고 CCM 틀어놓고 찬송 소리 많이 들으시는 분도 계시죠 기뻐하는 소리 긍정적인 소리 아니면 부정적인 소리 불평하는 소리 내 귀에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신앙생활이 되느냐 그걸 좌우한다는 겁니다 민숙이 14장 28절의 말씀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듣는 그것을 하나님도 들으시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통계조사를 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 들어서까지 처음에 애가 태어났을 때는 귀엽고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가 듣는 이야기가 어렸을 때는 긍정적인 얘기가 100%였었다면 그 100%의 긍정적인 얘기에서 부정적인 얘기 쪽으로 점점점점점점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너 왜 이것도 못해 왜 안 해왔어 너 왜 이 모양이야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저래 너 이거 더 해야지 너 이거 더 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어 너는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자기 귀에 부정적인 얘기가 점점점점 많이 들린다는 거죠 그 귀에 들린 대로 그 아이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의 귀에 우리의 자녀들의 귀에 사람들의 귀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내가 내 귀에서 어떤 소리를 듣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하느니라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무리 해도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아무리 해도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의 귀에 안 들려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귀에 안 들려졌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어떤 소리를 많이 들으시며 살아가십니까 사울왕이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 사람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사울왕이 완전히 엉망인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엉망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사부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려고 했을 때 사울왕이 요청하죠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사부엘 선지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사울왕의 청을 받아들여서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리에 같이 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사부엘 선지자가 사울왕과 함께 경배하러 가는 것을 처음 거절했다가 왜 경배하러 가는 것을 받아들였을까 사부엘 선지자는 사부엘 선지자가 아주 냉정하고 냉혹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이 얘기를 와서 그냥 막 그 얘기를 던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사부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사울을 버렸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될 때까지 밤을 세워서 기도했습니다 밤을 세워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밤을 세워 기도한 내용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첫 왕인데 하나님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밤을 세워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 걸 보면서 순종해서 사울왕에게 가서 메시지를 다 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도 보면 사울과 사부엘 선지자 사이에 말로 계속 실갱이를 하지 않습니까 실갱이를 합니다 사울왕은요 사울왕은 사부엘 선지자가 나타나자마자 이게 평평하고 이러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가 사울왕은 사부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나타나자마자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 말을 먼저 합니다 도둑이 막 발이 저린 거죠 오늘 제가 있다 보니까 발이 저리던데 도둑이 자기 발이 저려서 자기가 먼저 사부엘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사부엘 선지자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 이거 뭡니까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다 죽였어야 되는데 왜 살려놨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 말씀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 머리가 죄송합니다 머리가 커서 말씀을 가립니까 21절의 말씀에 이게 좋네요 이게 가까우니까 다만 자기가 자기가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다만 여러분 핑계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자기 입장에서 다만 다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울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다 설명하면 싫어하실 것 같고요 이 사무엘과 사울 왕 사이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이 계속 핑계를 대는데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도 딱딱 정확하게 집어서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당신이 죄를 저지른 것은 우상숭배와도 같고 순종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고 이런 말로 또박또박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참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마음이 제가 깨달아졌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사울 왕의 그 말에 잘못된 태도와 이야기들을 또박또박 이렇게 말하는가 전날 밤 뭐 했습니까 전날 밤 사울 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사울의 입장이 되어서 사울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사울이 왕이 첫 왕입니다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 재물 좀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그 재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목소리를 온전히 순종하는 왕을 원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미 대화를 주고받은 겁니다 사울 왕의 마음속에 있는 악이 어떤 것인지 사무엘 선지자는 어젯밤 밤을 세워서 그 철학이도를 하는 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다 사무엘 선지자와 더불어서 교통하면서 다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내뱉는 그 말마다 사무엘 선지자가 꼬박꼬박 그 말이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대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냉혹하게 말씀만 전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충분한 중복의도를 통해서 사울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 그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첫 번째 예배 드리겠다는 걸 거절하고 두 번째 예배 자리에 경배 자리에 데리고 가겠다고 한 것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깨달은 바는 주석에는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사울이 사울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순간에 온전한 회개가 다시 한 번 일어나고 온전한 회개가 다시 한 번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후회하심을 거두어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랬던 마음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지 않았는가 그것 왜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사울 왕을 데리고 그렇게 경배 자리로 같겠습니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아꼈는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다 할지라도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제사에 대한 그의 신앙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기는 경배 자리에 가면 그걸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서에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마음 없이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바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 앞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느니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속상해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 종교적인 형식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누군가와 화해하고 용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화해하고 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마음에 무엇인가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는 청정하고 순종하지 않고 제사 지내고 순량의 기름으로 제사 지내면 하나님 받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과 하나님께서 오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동일한 길이면 우리는 좋을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같다면 우리는 좋겠지만 그것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울은요 백성들과 함께 소와 양 그 넓은 길로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백성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뜻이 합치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 왕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의 마을 쪽으로 그가 따랐기 때문에 그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신 거죠 오늘 참 말씀이 긴데요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오락가락하고 말 안 듣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지금도 만만치 않죠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것이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의 길을 따르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보면요 50년 동안 이런저런 역사가 있었지만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자체가 쪼개지거나 이런 일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이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제목입니다 감사할 제목입니다 뭐 이런저런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니 우리가 잘못한 걸 생각하면요 벌써 골백 번도 수백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증개하시고 우리를 다 흩어버리셨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개인 저의 개인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5년만 해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 교회가 있는데요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 달라스연합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더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을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거기에 반응하는 교회 제가 지금부터 제가 이제 8월 말이면 50주년 기념 특별 우리 부흥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데 이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전했는데 뭐 아멘도 안하고 노면도 안하고 이럴까봐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발 그때는 저한테는 안 하시더라도 그때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하십니까 뭐 부흥하고 늘어나고 뭐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교회 말씀 때문에 이왕 이래도 고민하고 저래도 고민하고 스트레스 있지 않습니까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말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살아낼까 여기 뭐 말씀으로 다 살아내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나는 어떻게 살아도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그대로 살아내네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전 지금 들어가서 그분한테 안쓰기도 받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말씀 붙잡고 고민하는 거죠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왕을 쪼개버립니다 이 살려놓았는데 사실은 이 말씀 앞에서 쪼개져야 되는 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쪼개져야 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없어졌네 아까 그 20절에 말씀해 보면 20절에 말씀해 보면 자기가 다 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했다지 않습니까 다 했다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했대요 아각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 진멸했고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다지 않습니까 20절에 다 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놓고 미안하니까 거기다가 21절에다가 뭐 깨워놨습니까 다만 다만 이게 이게 사람 잡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다만을 너무 잘 써요 너무 잘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으로 이렇게 있는데 십계명 말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따라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뒤에 뭐 붙입니까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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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좀 약하니까 다만 우리가 그거 뭐 그냥 또 다만 그게 신약시대 그 뭐 십계명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쪽에 갖다 붙이고 저쪽에 갖다 붙여가지고 온갖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붙여넣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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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사경에 놓고 저는 말씀사경에 한번 제가 기도하는 거는요 제가 말씀사경이 끝나고 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찾아다니면서 은혜 받았는가 제가 확인할 겁니다 확인할 겁니다 제가 제가 알고보면 참 제가 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할 거예요 뭘 확인하냐면 은혜 받으셨습니까 당연히 은혜 받았다 그러시겠죠 안 받았다 그런 분한테는 그 다음 질문은 못하는 거고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제가 미리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가 제가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으셨다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여쭤볼 겁니다 우리 문제가 뭡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어떻게가 없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다만 다만 약해서 우리가 아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됐지 뭐 그 이상 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까지가 나와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뭡니까 사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귀에 다 들었죠 뭘 안 한 겁니까 순종을 안 한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 것 정도만 바치고 소 좋은 거 양 양 중에서도 저도 뭐 먹으러는 봤지만 양 중에서도 양 곡이 좋은 거 소 좋은 거 악악왕은 왜 살려놨는지 모르겠어요 악악왕은 왜 살려놨는지 모르겠어요 왕이 자기도 왕이니까 왕끼리 좀 봐주려고 했는지 사무엘 선지자 그냥 쪼개버렸어요 쪼개버렸어요 좀 우리 교회에 말씀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거기에는 제 책임도 굉장히 크겠죠 말씀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역에서도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구역에서 저는 지금 제가 분명히 우리 구역을 이제 바꾸어 나가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구역 신방을 가본 구역이 있고 못 가본 구역이 있습니다 어떤 구역은 토요일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해서 토요일은 제가 거의 스케줄을 안 잡죠 그러다 보니까 못 가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구역에 가보면 말씀 중심으로 정말 구역장 구역 강사께서 말씀 중심으로 잘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구역도 그렇게 하시겠죠 말씀 중심으로 그 구역에서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그 구역에서 말씀이 서로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막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나고 그냥 끝내기 그러니까 오늘 그냥 구역 교제 구절 한번 그래도 한번 읽읍시다 이래서 쭉 읽고 지나가고 이러면 말씀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거의 반찬이 되는 거죠 마지막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딴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훈련이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 큐티책 몇 권 우리 큐티책 몇 권 주문합니까 위안 목사님 65권이요 65권이 다 나갈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때는 65권이 65분 65명이 다 가시고 가시면 좋은데 어떤 때는 잊어버리셔가지고 한 분이 두 권 사고 이런 일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65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만데요 65권이 나갑니까 다른 분들은요 물론 다른 걸로 큐티하시고 하실 수 있죠 성경통독은요 성경 읽고 계십니까 읽고 계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4장 이상씩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아이고 읽는데 눈이 침침하십니다 들으시면 되죠 요즘 기계가 얼마나 발달되는데요 들으시면 되죠 듣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책도 좀 읽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언제 이걸 다 할지 좀 주보 같은데도 이달의 책 그렇게 해서 좀 실어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책도 좀 팔고요 책 마지막 저기 신앙서적 마지막 책 읽으신 게 언제십니까 성경 말고 언제십니까 기억은 나십니까 성경 책 말고도 좋은 신앙서적들을 읽어야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구역 강사 구역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구역장 구역 강사분들 많이 오셨는데 구역 강사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구역 강사분들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구역 모임하니까 그분들이 별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구역장 구역 강사의 마음에는 한 달 내내 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말씀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이 기도와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특별히 말씀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사역자들을 위해서 8월 말에 있게 될 그 부흥회 때 오실 노창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계시죠 갑자기 이렇게 보시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고개를 돌리시는 분들이 싫으십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바른 말씀 전하려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